이종우 박사님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에 합력하는 공영대학 소속이 처음에 대본이 왔을 때 좀 잘못돼가지고 상지대 얘기하신 거죠? 지금 비리사학계의 원흉들 그분들은 지금 쫓겨나셨나요? 쫓겨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종우 박사님. 연윤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446님. 진우영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뭘 들을까 고민하다. 다른 데는 다 녹방인데 진우영님 방송만 생방송인 듯 해서 돌리다 멈췄어요. 생방 맞으시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두 시간 동안 생방으로 내달립니다. 커피 쿠폰. 별다방 커피 쿠폰. 오늘은 특별히 라떼 쿠폰으로 바꿔서 다 보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드릴게요. 선물 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생방입니다. 6633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희들은 방송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디 아저씨 아빠 폰으로 문자 보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민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빠랑 극장 가는 길입니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극장 팝콘이 먹고 싶어서 팝콘만 사러 극장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 와 저도 그런데 저도는 극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극장 팝콘, 캐러멜 팝콘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끔 먹습니다. 신청곡 있어요. 아빠가 운전을 해서 대신 보내는데 봄, 여름, 갈, 겨울에 연주고 거리의 악사 부탁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렇죠? 민국아. 민국아. 크는 거는 좌절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노래는 없다. 민국아. 어차피 이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걸 많이 배워야 돼. 크게. 크으려면 강하게 커야 된단다. 민국아. 없다. 대신 아저씨가 선물은 보냈게. 대신 또 민국이가 들을 만한 재미있는 역사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렴. 그리고 다음번에 또 연락하렴. 거리의 악사 이런 건 아니다. 네가 어떻게 거리의 악사를 알겠니. 거리의 악사가 요새는 아저씨들이 없어. 추워서 다 얼어 죽을 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설날 연휴 명절 특집이니만큼 저희가 저희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은 원래 역사학자십니까? 아니면 역사학을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다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세한 분야의 역사에 더 관심이 간 게 종교사 분야였어요. 그래서 종교학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종교학 쪽으로 좀 전공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전공은 종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둘 다 어려운데.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하셨어요. 어떤 열성팬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4년간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 박사의 욕설만 일치월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팟캐스트의 특성상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을 저촉받지 않습니다. 중소하지 않죠. 욕이라든지 아니면 식구금 그런 얘기들도 가능한데 그런 얘기 잘하세요? 못하는데 잘하는 컨셉으로 좀 갔죠. 그래서 같이 하는 이동형 평론가가 아무래도 네가 박사까지 받고 그랬는데 좀 욕도 거칠게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여자한테 퇴짜도 맞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지금 진행자를 당황시키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이동형 씨가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한테 조금 야한 것도 얘기하고 욕도 하고 그러라고 했나요?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자기가 지금 YTN에서 라디오 진행한다고 자기는 안 하고 지금 박사님한테 밀어놓은 거구나. 그렇다기보단 그때 당시만 해도 설마 우리 방송을 우리 팟캐스트를 누가 듣겠어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현대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님자 이런 사람부터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성대모사도 하시고요. 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려요.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건설됐습니까? 왜 건설됐고 그때 경제 사정은 그때 정치 상황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왔으면 좋겠어요. 도로를 보면 도로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는 근데 1번으로 매겨져 있어요. 저는 항상 지나가다가 아니 다른 데는 뭔가 관련성이 있게 가로축에 어느 지선이면 몇 번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왜 경부고속도로는 아무 상관없이 1번일까 지나가다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국토의 대동맥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한 도로다. 그런 이유에서 경부고속도로는 끝까지 번호를 1번으로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왜 지어졌고 아니면 그 영향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주진우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건설이 됐느냐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이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박사님. 이재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휴 때. 죄송합니다. 일단 식으로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좀 자세히 가보십시오.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영향이다 보니까 철도 중심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도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로를 만들게 됐죠. 도로는 그런 식으로 만들죠. 아니 왜 그러세요 박사님. 오늘 왜 그래 우리 방송 어쩌려고 그래.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그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길을 내려고 돈을 막대한 돈을 여기다 다 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야당도 반대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반대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반대를 했었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 저 김대중 저 적색분자가 경부고수도로 건설을 반대한 사람이다 라고 도로에 눕고 시위를 했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건설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도로를 내려면 다른 곳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동서관의 도로가 우리는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 경부관은 기차도 있고 기존의 국도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도로가 필요하다. 고수도로를 만들 거면 동서관 도로를 만들어라. 네. 라는 주장을 야당 시절에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20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관련된 기사를 딱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언제였냐면요. 참여정부 초기에 경제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려고 자꾸 박정희 신화를 되살립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03년 9월 3일자인데요.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라는 칼럼이에요. 강천석 그때 주필도 하고 그랬는데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제가 조금 읽을게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올라갔다. 그 순간 함보른 탕관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차츰 커지던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 목맨 소리로 변해갔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에 이르러서는 울음소리가 가사를 대신해버렸다. 중략.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인도 우려버렸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부들에게 담배 500값을 선물로 나눠주고 돌아가 차에 올랐다. 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곁에 앉은 리브케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게 40년 전에 얘기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1등공신이라는 배우 문성군과 명계남이 각각 10살 11살 무렵이다. 그러니 386들이야 이 눈물 젖은 역사를 알 턱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파독 간호사들이 그때 파독된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아서 시체를 닦거나 그때 보내준 돈으로 그리고 아까 이 눈물 젖은 눈물 겨운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이게 박정희 주의자들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해봤더니 그때 그 탄광에 그 광산 한보름 광산에 리브케 대통령이 간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닦아주었느니 애국가 노래 불렀느니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손수건을 줬더니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1961년 12월 독일에서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이 왔습니다. 왔는데 1963년하고 66년에 간호사가 파독됐어요. 그러니까 차관이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파독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 경부고속도로 차관하고. 강설과 아무 상관없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때리려고 조선일보에서 윤색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찾아보면 경부고속도로 스케치를 상상도를 스케치를 했다. 네.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뭔가 이상해. 지금 찾아보면 노래 중에 박정희 작사 작곡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양반은 음악 쪽으로도 천재고 미술도 천재고 다 반신이야 뭐야. 그렇죠. 보통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신화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 있었던 얘기에 부풀어지고 더해지고 해서 나중에는 사실과 훨씬 동떨어진 신적 존재가 돼버리면.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박정희를 미화하려고 너무 많은 신화들이 스토리들이 막 나왔습니다.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조감도를 다 그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도 있죠. 굉장히 많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일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줬네 희생자들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건 진짜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공사가 한창일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거기 시찰을 갔나 봐요. 그런데 졸다가 정주영 회장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졸다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졸다가 깼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사과를 하면서 임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거는. 뻥이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했다. 그런 섬이나 코스프레 이런 거. 저녁에는 씨바 쓰리갈 먹었어요. 자기 딸 같은 여자 데려다가 대학생 데려다가. 밖에서 긴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역사적 진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상상이 깃들여진 게 아닐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면 졸기는 어떻게 졸아요. 아무튼 상품명 죄송합니다. 급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하 님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정영하 님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면서 진두지휘했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진두지휘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에 갔을 수는 있죠. 그리고 헬리콥터를 한번 시찰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어디 어디 고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모 목사님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인 반신 뭐 그러거나. 꿈꾸나요 님 기자님 진정하세요.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님 박사형 돈 벌기 힘들죠. 주 기자님 이재이에서도 박사형은 재미는 없어요. 아니에요. 엄청 재미있고요. 얘기가 너무 깊어서 재미있습니다. 한숨 돌리고 오겠습니다. 박사님 교통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상황 특별히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도로공사로 가보겠습니다. 노희원 씨. 네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쉽게 정체 길이가 잘 줄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군산과 동서천분기점 그리고 대천부근 정체가 좀 남아있고요. 당진부터 서평택 쪽으로도 21km 구간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비봉 쪽으로도 15km 구간 밀리고 있는데 비봉 이후로는 막히는 곳은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지금도 회덕분기점 뒤쪽으로는 8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다시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29km 구간 그리고 북천원 이전부터 안성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인데 안성분기점 이후로는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풀릴 듯 말 듯하면서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주 부근은 그래도 속도 회복이 됐고 이천 뒤쪽으로는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덕평부터 양지터널까지 9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정체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서울시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혜 리포터. 네 서울시는 현재 상대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차 없는 거리 행사 때문에 연세로 연세대 앞 3거리에서 신촌 4거리 구간이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거의 다 풀렸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조금은 서행 구간이 존재합니다.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현재 서행이고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위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사회가 양방향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안양 쪽으로는 현재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도 시속 20-30km 정도로 속도 안 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위로는 현재 성수대교 방면만 창동교부터 녹천교 사이가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 가겠습니다. 강소라 씨. 네, 6번 국도 양평에서 서울방면 국수교에서 팔당대교 나들목까지 차량이동 꾸준합니다. 제속도 밑돌며 지나고요. 46번 국도 가평에서 서울 쪽으로 청평검문소압 교차로에서 대성리역까지도 흐름 좋습니다. 45번 국도 남양주 진중삼거리에서 서울 가는 길 지금은 한산합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를 우회하는 23번 국도, 대평교에서 유천교차로까지 아직 많이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한 1번 국도, 천안에서 서울방면, 교정삼거리에서 업성동삼거리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3번 국도, 이천에서 서울방면, 곤지협 나들목에서 쌍둥문기점 소통 원활한데요. 태전나들목에서 직동나들목 사이 정체입니다. 국토정보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일본고속도로였어요? 저는 경인고속도로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 듣고 가야죠. 보아입니다. 넘버원 3533님 어떻게 박정희의 김대중을 논하나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박정희의 빈곤 대처, 새마을운동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죠. 그렇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3533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올 수 있는 덕은 3533님 같은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그걸 미화하다고 신격화하다가 이게 지금 왜곡한 분 얘기하는 겁니다. 3533님 문자 더 있겠습니다. 김대중은 imf로 나라를 휘청하게 한 장본님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안 맞는데요. 인정은 않겠지만 사실이 맞죠. 이렇게 말하는데 3533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또 어느 정도는 아예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imf로 나라를 휘청이게 한 장본인은 아니고요. 수습한 분으로 이렇게. 그렇죠.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죠. 7087님.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익한 내용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청취자가 계속하라면 좀 해야죠. 박사님.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경부고속도로 저는 노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 중에 저는 두 군데가 눈에 띄습니다. 한 군데는 옥천. 한 군데는 구미. 왜 서울과 부산을 통과하는데 하필 옥천과 구미를 통과했어야 될까?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선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조금 최대한 직통으로 가려고 한다면 왜 갑자기 울산과 포항 이쪽 근처까지 경주 근처까지 갔다가 부산을 가야 될까? 부산의 경부고속도로가 일직선이 아니죠. 가다가 옥천. 옥천은 우리 유경수 여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구미. 구미 들립니다. 구미 상모면. 네. 구미에는 뾰로봉.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항 쪽으로 가죠? 네. 그리고 포항 쪽으로 갔다가 울산 찍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남해안 지역에 임해공업 지역이 한참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도로를 너무 틀어서 간다.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유치해야 된다고 경주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또 어떤 지역은요. 양반들이 만나는 지역은 그쪽으로 길이를 내면 농사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농사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이것도 약간 미화되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지만 국토대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집안 내대로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나라에 주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이 비유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한참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고 세계에서 올림픽 순위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엘리트 스포츠의 덕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엘리트 스포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말들 속에 선수들의 노력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뉴델리 아시안게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다 카카께서 돌봐주셔서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시키잖아요. 금메달 리스트하고 또 대통령하고 통화하고요.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아니면 자네 축하하네. 그런데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미화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선수들의 노력들이 많이 사라지게 만들듯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와중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와중에 고생했던 그 많은 인부들 7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77명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많은 산업 일꾼으로 일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삼촌 어머니 고모 이모 세대 그분들의 노력들은 다 없어지고 이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아 송물림 감출 게 많았던 현대사 같습니다. 하이웨이가 아니라 마이웨이였던 거군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그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석을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보통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른 길이 났겠죠. 다른 길이 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동서로 뚫리기 시작했다면 지금 서울이 이렇게 잠시만요. 박사님 이 얘기는 3부로 다음 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모셔다 놓고 계속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노래 듣고 3부에서 다시 우리 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았다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헛나라의 어린이였거든요. 아침형 인간 그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네. 4551님. 이종우 박사님 잘생기셨네요. 비결 좀 공유해 봅시다. 여기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뒤에 한번 보시죠.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사람을 되게 잘생기게 만드는 빛의 마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저의 특징이 제 옆에 있으면 잘생겨 보입니다. 김호준이랑 저의 옆에 있잖아요. 김용민 옆에서 사진 찍잖아요. 다 멋있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일 잘생기셨는데. 아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난 참. 0166님.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월남 파병군인들이 미국에서 우리 파병군인 한 사람에게 준 돈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월남 파병이 없었다면 자금보족으로 경부고속도로는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이조이스님. 경부고속도로와 그 주변 공업단지 생성으로 영원함의 경제 규모가 완전 달라졌죠. 이렇게 얘기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월남 파병군인의 돈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은 좀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워낙에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오려고 노력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자금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디에 일본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죠. 과연 도로가 가장 1순위로 놨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서울에서 부산 간 도로가 가장 1순위로 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의 여지들이 많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역사에 만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청취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남과 호남의 경제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산이나 서울이나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를 이어버리니까 다른 도시들이 굉장히 주변 지역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도시에 자꾸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포도송이처럼 도시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라든지 그런 데가 투입이 돼야겠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변변한 건설사라고는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있었던 폐해를 자꾸 막으려면 계속해서 특정 기업에게, 특정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벌이 급격히 성장하죠.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현대건설이 주도적으로 지었는데 현대건설이 도로건설의 경험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를 예산을 책정하는데 당시에 건설부가 650억 원, 현대건설이 380억 원, 육군 공병감질이 490억 원, 서울특별시 180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이 예산이 다른 나라의 같은 길이의 도로를 짓는 예산은 이거보다 한 10배는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낙찰됐고 나중에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현대건설이 후려쳤을까? 소위 단가를 얼마나 낮춰가지고 싸구려로 도로를 만들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건설 이후에 굉장히 수리비, 보수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개통식 하면서 뒤에서 보수공사하고 있었다고. 도로보수공사.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서울에서 경부고수도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경부고수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용인시가 됐네. 부산 지역 근처에도 굉장히 이런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도시로 대도시로 도심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 특히나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자꾸 커지는 것. 아무래도 경부고수도로 탓이 아닐까. 얼마나 지금 그 메가시티에서 하는 게 힘듭니까?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4대강이 그냥 오버랩 되네요. 4대강. 강을 파면서 그 주변에 도시를 만들려고 했고 그 주변에 도심. 그러니까 항구가 들어오는 자리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투자했었거든요. 주진우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주축으로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에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그리고 4대강 개발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이죠. 참 이게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월남 파병. 월남에 가서 우리 선배님들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그래서 파병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일부분은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부를 떼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다 갖다 놓고 놨다는 것은 미국 국무부 문서에서도 다 나왔고요.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생명값을 이렇게 띄워먹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렴하고 결백했다 검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뺏어가지고 남겨둔 재산이 몇 조 10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신복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욱 차지철 박종규 이유락 그 주변 사람들 다 미국의 대저택이 있고요. 스위스의 비밀 기자 있었고요. 그 후손들 떵떵거리면서 합니다. 아직도. 이유락 씨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좀 묻을 수도 있다. 명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당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그 금고 안에 돈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음마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최순실 씨의 언니 최시원 씨로 바꿨죠. 최서원. 최서원 씨로 바뀌었죠. 최서원 씨의 언니 최순둑 씨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혼 소송을 하는데 천억 원이 넘는답니다. 장부에 나와 있는 돈만 다른 돈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경부고속도로로 핸들을 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투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주변의 도시들이 경부고속도로 주변 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복부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날카롭게 그런 데를 또 냄새를 맡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중요 인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 개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윗사람들이 제일 빨리 알았고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을 많이 남겼던 거죠. 그때는 정권 실세들 주변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고요. 그런 기업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때가 살기 좋았네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강남 개발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제 1963년에 강남 지역이 서울로 편입이 됩니다. 원래 서울이 아니었죠. 그리고 1966년에 강남권 개발이 추진이 되고 1967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 영동지구가 토지계획지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강남 개발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모이는 돈을 일컬어서 채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채비지가 안 팔리면 이 땅 그렇게 지정한 땅을 채비지라고 하는데 채비지가 안 팔리면 돈이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발전으로 수용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강남 지역의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 금액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강남 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만드는 땅 부자들의 배만 부르게 만드는 이상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가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영남 편중 그리고 경상도 편중, 경상도인 편중으로 이렇게 급격히 돌아갑니다. 지역 감정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역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역 차별입니다. 엄밀히 특정 지역을 너무 등한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한 지역에서는 발달한 지역 나름대로 이상한 개발의 한계가 들어서게 되고 낙후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누가 이익을 가졌느냐의 문제인데 당시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자동차가 몇 대나 있었을까요? 자동차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부터 뚝딱 짓겠다고 만든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철도에도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경부는 이미 국도체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 도로 만들어서 어땠으려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얼마 안 돼서 현대가 자동차 공장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면허증을 쉽게 따게 하면서 또 그런 정책도 있었죠. 그래서 초반에 경부고속도로 짓고 몇 년 동안은 자동 도로 이용률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7, 8년간은 거의 그냥 좀 빈 상태였다는. 빈 상태였죠. 그래서 그러려면 도로를 왜 만들었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자가용 시대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자가용 시대가 열어젖혀지기 시작하고 그 자가용 시대가 열어젖혀지기 시작했을 때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역사의 우연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잠깐 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월 26일 현재 경기 강원 북부 접경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기성객께서는 축산농가 방문을 좀 자제하시고 성묘 등으로 입산시에 소독조치 등 가축 감염병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멧돼지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병이 옮겨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야생 멧돼지를 마구 포획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 박사님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오빠차 인크레더블 TBS 설날 특집 교통방송에서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자분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까지 연결되네요. 박사님 주입식 교육을 너무 받아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좋은 점만 생각했어요. 대형조선서가 영남권에 많이 있는 것도 도로 탓인가요? 이것도 질문이었고요. 햇들날림. 1965년에 일본하고 맺은 한일협정에 관한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일본에게 받은 차관으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쓰였잖아요. 이렇게 저희 정치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에게도 일부 같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그러니까 달러를 받아온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걸 가지고 도로도 깔고 그리고 거의 재벌한테 혜택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분수효과처럼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거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에 드는 그 많은 인력들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에 포크레인 그런 게 두 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건설할 때는 포크레인이 두 대밖에 없었어요? 포크레인인가 불도전인가 그게 두 대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었네요. 거의 사람 손으로 지었습니다. 기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 수요가 창출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 고속도로 건설이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창출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리고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렇게 건설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력으로 짓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얘기할까요? 네네. 제가 너무 강의식으로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아니요. 지금 재미있습니다. 지금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박사님을 또 모실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안 모시겠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데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우리 청취자들이 워낙 세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요. 제가 더 배우고 가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당시에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인터체인지가 뭐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인터체인지가 뭔지도 몰랐겠죠. 인터체인지? 그거 뭐 기차역 같은 거야? 스테이션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기차역 같은 거면은 우리 동네에 놔야겠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야 도로가 생기면 좋댄다. 그러면은 우리 도심을 관통해야지 고속도로가.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심을 관통해야 된다. 아니다. 도심 옆으로 가야 된다. 관통해야 된다. 아니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설득의 설득의 설득 끝에 도심 옆으로 통과하게끔 만든 지역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수원과 천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곳에 냅다 지은 게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아니죠.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터체인지 아니면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고속도로가 무지한 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현대건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분의 1 후려쳤다고 그랬잖아요. 공사비를. 이게 뭐 사람도 사람 손으로 다 짓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지으면서 현대건설 이외에 들어간 하청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청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자를 맞았어요. 그리고 특정한 기업들은 도산에 이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업이 현대건설이었어요. 현대건설도 그런데 그러면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특혜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무튼 정주영 회장은 정말 기업가 정신, 선구자 정신은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 1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벌하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1세대의 특징은 고생은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격호 회장. 기업 컸죠.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전부 1세대들은 고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업을 읽었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병철 신격호 회장보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뚝심 그리고 그가 우리 사회에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일이 그랬고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소때를 몰고 남북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그 평화적인 퍼포먼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존경심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노동자 탄압과 그리고 정치계와 결탁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비판받을 부분도 없지 않죠. 그래도 삼성보다는 덜 하잖아요. 특정 기업을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북 오수도로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면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황금만능주인 것 같아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고 언제 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건설해가지고 큰 기업에 이익을 준 다음에 그 분수효과로 나머지 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산다는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통하죠. 지금은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1등이 된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금권으로 많이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보다 금권이 센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게 한 기업에서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승계를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데 돈을 준 기업의 총수는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사법개혁 아니면 검찰개혁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뇌물을 준 그 기업에서 검찰을 마치 자기 식구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그 기업의 사돈 쪽 집안은 이미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옆으로 갓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속도로에는 다 갓길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대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십니까? 이런 현대사 가르치시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생각 철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과목 중에 하나가 민족종교화 저항운동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저도 뿌듯했습니다. 또 작년이 마침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박사님한테 경부고속도로 얘기 조금 더 물어보고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이 생겨서요. 저기 청취자 여러분도 이 박사님 완전 팬입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나와주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질문 한두 개만 하고 이게 끝나겠습니다. 아웃 초반을 보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맞습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웃 초반을 보긴 봤겠죠. 봤을까요? 보긴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웃 초반을 보고 우리도 고속도로를 지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이런 말씀들이 죄송하지만 멍청하다고 멍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아웃 초반 보고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보고 종합했을 수도 있고요. 총선용이었다. 대선용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가 1971년이었습니다. 개통이 1970년이었고요. 그 때 당시 제 8대 총선인가요? 8대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197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의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성공은 했죠. 그런데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72년 10월에 유신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남부지방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 이거 하지 말고 남부지방 가뭄에 좀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건설이 강행됐다는 거는 총선용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또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멘토 홍림 방송 들으면서 일하려 했는데 도무지 협조가 안 되는 방송. 이 박사님의 말이 강연이 워낙 훌륭하시니까요. 박사형 고정가자 이런 분도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흥미진진한지 많이 좀 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박사님한테 더 많은 궁금증으로 더 많은 프레셔로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제발 다음에는... 박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 오늘은 제가 해치지 않을게요. 다음번에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193님 초보 때 경부 탔는데 중간에 못 빠져서 깜빡이 켜고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서 부산까지 갔죠. 딥 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박사님한테 박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듣고 이 노래 듣겠습니다. 네 재미없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 퍼플입니다. 하이웨이 스타 3809님 감질나요. 화장실에서 중간에 나온 듯한 다음에 또 모셔주세요. 네 초고퀄 현대사 강의였어요. 사실 더 고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PD가 오늘에서야 알려준 거예요. 이런 코너가 있다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아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공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매끄러운 현대사 강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쪽에는 워낙 전문가고요. 저도 주진우의 현대사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요. 제가 다는 몰라도 하나씩 두씩 양념은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32님 오늘같이만 방송하면 청취율 공장장 이길 듯 주디 박사님 짱. 우리 목표가 공장장 이기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하면서 걱정했는데 다른 분들 음악 듣고 싶지 않을까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추종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괜찮다고요. 제가 한번 좀 밀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취자의 뜻대로 청취자가 만드는 방송 그런 방송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듣기는 복습 필수인 거 맞죠? 그런 방송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해치지 않겠다는 말이 다음에 해치겠다는 거 맞죠? 드라큘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부른다는 얘기는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 많이 배웠어요. 열받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대사가 역사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얘기입니다. 현재 알지 못하면 미래에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현대사 코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요. 성화가 좀 있으면 좀 성원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7323님. 처음으로 주진우 기자님 방송 듣던 운전 중인 남편이 이 라디오 재밌네 라고 감탄하네요. 와 경부고속도로 탔더라면 더 재밌었을 건데 도로 종차 때문에 국도 이용 중이라 아쉽네요. 아이고 이분 때문에 이 문자 하나 때문에 제가 명절에 나온 거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까 쪽대본 들어온 거 보셨죠? 절대 자연스럽게 읽으면 안 된다고 PD가 이제 쪽대본을 줬습니다. 여기는 교통방송이고 설날 특집방송화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좌석에 탔을 때는 습관처럼 안전띠를 맵니다. 주로 메요 앞좌석에서는. 띠띠 소리 나가든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뒷좌석만 타면 나도 모르게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 치사율은 4.7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매라는 거죠. 안전띠. 제대로 이름감합니다. 안전띠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뒷좌석에 앉는 거는 주로 우리 자녀들이고 부모님들입니다. 안전띠 잘 매셨죠? 확인하십시오. 네. 캠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안내멘트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라 특히 더 걱정되고 불안하실 텐데요. 이럴수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잘 씻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로 신고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혹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접촉했다 하는 분들은 자진해서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설날 이동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는 설날 교통특집방송 3부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에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협찬 멘트입니다. 매트의 명가. 인체 쪽도변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걸 잘 못 읽었어. 우리 진우는요. 가끔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진행자랍니다. 밥도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를 한식의 새로운 품격 주식회사 상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국내 생산 오레스트 안마의자에서 휴대폰 무성충전 LED 스탠드를 줄입니다. 그리고 안녕 바다 콘서트도 열상한 때 뿌립니다. 선물 퍼주기용 방송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1233님 부모님이 부모님 슈퍼에서 일일 알바하는데 고향 방문객들이 많아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시골 슈퍼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123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장기아와 얼굴들입니다. 새해 복. 한선지님 안녕 바다 노래는 매일매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리로다가 싫습니다. 싫어요. 8297님 전 24일에 출근하는데 27일에 출근 안하는데 기분 좋아요. 와우 짜지겠네요. 부럽습니다. 다시 도로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나가있는 노희연 리포터 진달래 공인님 주디 이승환님 창원콘서트 티켓 좀 주세요. 싫어요. 이 인간 원래 초대장 그거 없습니다. 싫습니다. 서울시경으로도 가볼까요. 이주혜씨.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명칭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설문을 붙였습니다. 무슨 캐슬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고 옆동네 이름을 옆동네가 좀 잘 싸나 봐요. 그 이름을 아파트에 붙이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목동도 아닌데 웬 목동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좀.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이랬습니다. 너 전세구나 멍청아. 저도 전세 사는데. 그럼 멍청인가요? 그리고 옆동네 이름. 그런 거 안 하면 멍청인가요?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냥 무례한 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냥 생각이 짧아서 벌어진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내 집, 아파트, 강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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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있는 게 잘 살았던 거고요. 그러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가와 전세, 월세, 사글세 이렇게 나뉘어서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오늘이 아니길 생각해 봅니다. TBS 설날 교통 특집방송. 아님 밤중에 주진호입니다는 도로 살얼음 구간 미리미리 감속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삼다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님 밤중에 주진호입니다는 FIPS 하모니의 월세이틀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님 밤중에 주진호였습니다.